간다고 나한테 인사까지 했는데 미국을 안 가? 아니 그놈이 날 속인 거야? 생각해보니까 한 과장 사고 났을 때부터 이상한데 너 그 사고라고 무슨 관련된다? 세례야 빨리 와! 거기다 따돌렸다! 아 세례야! 이제 안 따라온다! 엄마는 안 닮은 것 같은데 아버지 닮았나 보다. 어머니 저 결혼하려던 거 알고 계셨어요? 금설아 네가 나한테 꼬박꼬박 한석훈 과장님이라고 부르는 거 그거 이상하다고. 왜 오빠라고 하지 않지? 지금 딱딱해!